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2조 성공신화를 기록한 다이소 홍대 영등포 본점 등 30곳을 폐점하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속성장을 계속하던 다이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의문이죠. 우리 모두는 확장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문을 닫는 폐점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은 자연계의 하나의 어떤 원칙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시장 상황은 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 신화가 저문다는 그런 주장의 진위와 그 의미를 한 번 정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이소 전포 폐점입니다. 3월 11일자 조선일보의 홍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저가 쇼부로서 상당한 신화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을 얻은 다이소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천원샵 성공 신화를 보여준 다이소가 최근 3천 규모의 영등포 본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이 지점은 2013년 11일부터 8년간 상당히 잘 운영되어 오던 곳이다. 이런 내용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 매장은 1330개로 최고 시절인 1661개에서 약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이겠죠. 다이소는 직영점 비율이 한 66에서 70% 등을 차지합니다. 특히 대형 상권이었던 홍대점 등을 포함해서 서울에만 9군데 문을 닫게 됐다. 이런 또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이소의 그동안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중국 매장도 한 16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 편이다. 이런 해외 사업의 불향에 대한 부분들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이소 신화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동안 다이소와 관련된 소식들은 그야말로 장밋빛 일색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고속성장, 쾌속성장, 또 신화와 버금갈 정도의 성장 이렇게 언론에 비춰져 왔습니다. 2020년도 1월 19일 한 매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황도 피해간 다이소 지난해 매출이 2조를 훌쩍 넘었었고 오프라인,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특히 다이소의 업역은 정부 규제가 미적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규 출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도 1월 19일에 한 유통매체가 전한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거의 발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2020년도 5월 8일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때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던 시점인데 당시의 매일경제는 불황에 오히려 떠는 기업 다이소. 4년 만에 매출 2배 달성. 2015년에 1조를 달성한 이후에 4년 만에 당초 목표치보다도 1년을 앞당겨서 2조에 진입하게 됐다. 이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비슷한 시점인 2020년도 4월 15일 서울경제는 다이소 매출 2조를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했다.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어떻든 검색을 해보면 다이소는 일반인들이 알다시피 정말 저가시장을 공략해서 불황이 심해지는 어려운 국면에도 여타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모든 사람들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포를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겠다고 이제 경영진들이 판단한 것이죠. 어떻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큰 구조조정이든 아니면 작은 구조조정 간에 뭔가 잘 예상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포수가 1600여 개에서 133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1361개 정확하게 1361개에서 1330개를 줄어들었다는 것은 30개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으로 보면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이미 다이소에서 영업이익이 변화가 좀 심상치 않은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2% 정도 늘었습니다. 2018년 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 그리고 2019년 또에는 마이너스 40%입니다. 이건 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이소와 같은 그런 회사도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직영점 비중이 한 70%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 최저임금 급등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전포를 구조조정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제 안전을 중시하고 또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특히 내방객 감소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장이 1128개에서 1312개로 184개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출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한 70%는 직영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6%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 지출은 약 1135억이 늘었습니다. 67%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가 답 덮치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이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은 그런 최저임금 인상 외에 아주 더 큰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내방객 수 감소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포당 그런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와 같은 요인이 큰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지만 사업은 현업에서 오랫동안 직접 현장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만큼 외부인이 잘 알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라는 그런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은 여전히 위력적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고가시장과 달리 중저가시장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이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소득이 정체되고 소득이 정체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치 이른바 가성비 중시의 소비활동을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다이소와 같은 그런 사업 모델은 여전히 위력적이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소득이 침체되면 자연스럽게 중저가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초저가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다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크게 이제 눈길을 두지 않던 1997년부터 초저가 적가 상품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 적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싱하는 분야에서 내부에 상당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기가 힘든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점은 아니지만 거의 독가점적 구조가 초저가 시장에서 형성됐다. 국내의 몇몇 다른 업체들이 이 시장을 탐내서 진출했습니다마는 크게 이제 성과를 못 냈죠.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기대보다 이제 장기화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은 직영점 위주의 확장 일본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그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포 가운데 한 30개 정도를 줄여나갔다는 것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워낙 유망하고 그리고 진입 장벽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아진 분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시장 특성을 미뤄보면은 시장 환경을 또 미뤄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세에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 일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제 고속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다이소 마저도 이런 코로나19가 덮치고 또 최저임금의 여파가 덮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수 있게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업 세계의 위태함이라든지 또 변화무상함을 한 번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좋은 사례로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